원테이블에 초대할 주인공이 누구시죠? 되게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 흔쾌히 들어주신 분이 분들이죠 G.O.D 이전 멤버들 알 수 없지만, 알 수 없지만,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질까 근데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냥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나요? 엄청 굶었거든요 우리 애들, 우리 형하고 그때 저희 숙소 때도 굉장히 이제 음식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고추장찌개 같은 것도 계산을 했었고 사실 말도 안 돼, 그냥 물에 고추장만 붓는 거 같긴 했지만 기름국을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, 고추장 기름국 고추장 기름 그 찌개는 아니겠죠? 상욕을 그렇죠 좀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상욕 상욕 저도 사실 불만이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막 좀 악 같은 게 있었어요 나는 연기자로 하려고 낫지 않았어요 나는 연기자로 하려고 낫지 않았어요 나는 연기자로 하려고 낫지 않았어요 나 그러지 않았어 나 그러지 않았어 진짜 내 막내 동생 태우가 결혼하는데 그것도 속말도 못해준다 그것도 속말도 못해준다 행복했어요 잊지 못할 거에요 아, 이건 아닌데 눈 감는 날까지 내 맘에 생년을 왜 하라고 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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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년을 왜 하라고 잤네